나도 맞출 거야! 나도 맞출 거라고! 쏘! 힘나갔어. 살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게임이 아니라 광고예요, 광고. 아니, 게임이기도 하고 광고기도 하지. 이번에 해볼 게임이자 광고는 월드 오브 탱크입니다. 이거 좀 예전에 유튜브에 제가 광고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광고주님께서 광고가 마음에 드셨는지 광고를 또 찍게 됐어요. 근데 저번에 계정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제 계정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아이디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 참고로 이 게임은 무료입니다. 컴퓨터 사양과 용량만 된다면 부담없이 다운받아서 플레이하실 수 있는 갓 오브 갓 게임이에요. 이게 월드 오브 시리즈는 취향만 맞으면 진짜 너무 잘 만든 게임이지. 그래픽 좀 보십시오. 미쳤습니다. 한번 오늘도 해보자 가보자 전차 조작 WASD 아니 이거 저번에 했을 때보다 그래픽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우와 뭔 튜토리얼부터 이렇게 몰입감이 미쳤냐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이거 확대하면은, 안에 그어서이 그 뭐라고 해 아 한국어 더빙 설명 좋구요 오 보인다 보인다 자격감 미쳐갖고 형 사운드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게 지금 가려서 조전선이 여기에 고정돼 있는게 보이죠? 이봐 오 오 오 야 이거 인터페이스 미쳤는데 이거봐 오 오 오 예스 네 맨 들켰다 이게 적발됐다는 표시잖아 그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이런거 보면은 확실히 했던 기억이 나긴 해 이게 정면을 쏘는거보다 옆구리 쏘는게 딜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내 기억으로는 나왔네 너 왜 여기까지 왔니? 기저 전방진건 이 앞에 쪽을 쏘면 안되고 머리나 바퀴 쪽을 쏴야지 도탄이 안될 확률이 높아요 방금 도탄 떴잖아요 정면을 쏴서 오히려 전면이 약점이네가 있고 측면이 단단한 애들도 있어요 탱크마다 특성이 다르구나 뒤에서 튀고온다 튀고 관통 확률 낮음 이렇게 뜨네 어디를 쏴야 돼? 내부를 쏴야 되네 어 저한테 쏘지마세요 아 미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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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쪽 어 그러네 말해주네 아군들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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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티거는 뭐야 쟤 뒤통수가 약해 정면을 노린다 그의 돌이 맞았다 움직일 수가 없어 어! 어! 우리팀 죽는다 병장님 으악 병장 죽음 어 야 이거 정면을 노리면 안돼 헉 그래서 우리팀이 계속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는거야? 우리팀 한 명씩 나가서 약점 드러낼 수 있게 이렇게 희생하고 있었어 대박 병장님 어 병장님 살아있었네 다행이다 나 분명히 광고를 찍었는데 기억이 안나거든 내가 기억을 하는거는 그거 하나야 박격포 멀리서 푸슝 쏴가지고 으웩 이렇게 쏘는 그 탱크밖에 기억이 안나는데 그건 일반적인 탱크들로 패레를 해봅시다 스타일이 이렇게 다섯개가 있구나 중전차 중형전차 경전차 구축전차 자주포 내가 예전 처음 광고때 재밌게 했었던게 자주포고 와 여긴 선착장이야? 뭐 우리 어디로가 애네 왜 sixteen 거리로가 놔 얘를 왜 잠수야어어어 잠수를 할거면 게임을 한 수야아아아 임을 하지마 이등 황 Thomas 에 뒤에서 밀어주께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느려주고 싶었는데 나도 느림 염력인가요? 와우 대박 오 나도 맞추긴 했어 데미지를 피지는 못했지만 나도 맞추긴 했어 나도 맞출거야! 나도 맞출거라고! 쏘! 삐나갔어 으아아아아악 살려주세요 아 괜히 쐈어 쏴가지고 지금 위치가 발각된거죠? 너무 아쉽다 실하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발포하려면 안되는거야 나이스! 얘가 자주 보네 뛰었다! 근데 난 죽었다 슬프다 어디서 쐈어야 잘 쐈다고 소문이 날까 어? 아! 어 야 이게 맞아? 야아아아 이게 맞아? 사라질때까지 존나 가만히 있어 저쪽에서 자주포 어디서 쏘는지 대충 예상해서 쏴볼까? 근데 이거 사거리 범위의 밖 아니에요? 어? 여기 어딘가였는데? 어 여기다 근데 너무 멀어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까 어? 야 저거 뭐야? 아 아니 얘가 왜 여기있어? 아니 왜 이렇게 뭐하고 있는데? 적탱 아니 얘가 왜 여기 있어? ㅋㅋㅋㅋ 오 대박 잘 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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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야 저쪽 자주포 두대야 우리 가능성이 있나? 야 이거 재밌다 게임 아 이런 조이는 맛이 있네 엄청 불리해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역전의 탱크가 진짜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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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았다 찾았다 고고고고고 찾았다 찾았다 고고고고고 찾았다 공격 친구 저기 바위 뒤에 있다 O 란 한 대만 더 전혀 엉뚱한 대를 쏴버리네 저렇게 귀한 한발을 낭비해버리면 뒤져야지 벙 그렇지! 그렇지! 상대의 자주포도 지금 점령하러 갔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구석에 짱밖혀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게 아니라 뭐 이제 점령하나? 일단 주변 안전한지 확인중 운명 시작 최대한 몸을 숨긴다 위치를 몰라 일단 쏴봤어 자주포가 그리고 저쪽에 있었네 진짜 점령하러 가고 있었네 제발 어어어어어어어 우어엏 자 마지막 한발 좋아 이겼다 장전을 저 시간내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겼다 우리의 승리다 미쳤다 멋있었다 1티어 전하자 1티어 전 디오미 탱크 우리팀에 개무능력 무슬모 쓰레기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맞아 가자 쓰레기들 아 총알 안샀다 망했어 어 총알 없으면 총이 안나가? 한군데 몰빵 실홥니까? 오히려 좋아 다 뚫고 빨리 가서 점령해버리자 절대 멈추지마 그냥 미친듯이 달려 아 왜 안맞아 나는 맞고 왜 쟤는 안맞는데 박치기하네 얘들아 빨리 언덕 쪽 올라와서 다 조져봐 우리가 지금 조전하고 있잖아 어그로 끌고 있잖아 아씨 빨리 옆구리 좀 와서 때려보라니까 뭐야 이거 너 뭐야 너 탄 없어? 탄 없으면 뒤져야지 아이씨 압도적이구만 우리팀 우리 아군기지 점령 중이라는데 야야 무시해 야 우리 쪽으로 가지마 야 후진하지마 우리가 진영 점령하면 되잖아 우리 단체로 적 진지 올라가서 얼마나 빨리 점령되나 보자 이야아 들어간다 다 들어와봐 몇 초까지 줄여지나 보자 이거 26초 어 4대가 들어왔는데 최대 3대밖에 적용이 안되네 언제나 이겼다 자 이렇게 우리 장작분들과 함께 아주 재미있게 월드 오브 탱크를 즐겨봤습니다 월드 오브 탱크는 진짜 잘 만든 전략 밀리터리 탱크 게임이에요 우리 월드 오브 탱크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과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